박쥐떼 소환! 자세 좀 봐 번역 한국어나 영어를 선택하세요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야의 게임은 뱀파이어의 가을 오리진스 턴제 롤플레잉 이라는 게임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뱀파이어의 가을 이라고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100만 다운로드 된 게임이고요 2018년 9월 6일에 나온 게임이네요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캐릭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인간 혈통 선택 노스페라드 가문에 그들의 권력과 잔인함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그들을 위협하는 어느 누구라도 죽인다 골드 획득이 8%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네 마법사 같은 것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아 네 개 있네요 마지스트라브는 마법과 중립적인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갈등을 피하고자 하며 마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든 한다 아이템 획득이 2% 올라가구요 마법이랑은 관계없는 내용 아닌가 란제니 가문은 속임수의 대가들이다 전투에서 그들은 상대방에게 궁극하기 전에 일부러 상처를 입은 척을 한다 결과 중요하지 않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해피 플러스 2% 이건 좀 더 전투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네요 특이하네 이키데스는 세상이 악하다고 여긴다 동정심과 친절함만이 저울의 추우를 선으로 기울기 할 수 있고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동정심과 친절함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험치 획득이 5%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마법사처럼 되어 있는 이 마지시스트 랍으로 하겠습니다 난 시작이네요 뭔가 디아블로 같은 느낌인데요 분위기가 웹이 마을 장로 월터 좋은 아침이다 신병들 내 이름은 월터고 우리 멋진 마을의 장로이다 자네들은 왜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수비대에 동참해달라고 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위치마스터의 군대가 남쪽으로부터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소문이 우주히겠습니다 악기 소리가 되게 크네요 우리 마을 정도 크기가 위치마스터의 관심거리가 되진 않지만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자네들 모두가 마을 방어를 위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거기 너 영웅인가 너는 캡틴 악마르를 찾아가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합니다 저 좀 입구해서 그를 찾을 수가 있다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움직이는 거 되게 부드럽다 생각보다 좋은 게임인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깔았거든요 그래 난 천하무적이야 너 심지어 무기도 없는 거냐 빌어먹을 신병 내가 파는 무기가 몇 개 있어 잘 살펴봐봐 뭘 좀 가지고 있는지 보자 어 이렇게 살 수 있군요 어 창도 있네 모션이 다 따로 돼 있는 건가 디아블로인데 녹슨검 나는 클럽으로 할래 저는 클럽으로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드랍을 장착해보세요 어 니 선임들처럼 너의 첫 번째 상대는 무시무시한 쥐가 될 거야 왜 쥐냐고 니가 만약 쥐 한 마리도 못 죽인다면 아무것도 죽일 수가 없을 테니까 바로 시작이야? 어 이거 이런 식이야? 핵인슬랫이 아니네 한 손에 있는 무기를 공격하거나 양손으로 이중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본능과 통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현재 1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느낌 낼려고 머리를 초록색으로 맞추려고 그랬는데 초록색이 없더라고요 3골드 그리고 팔경검치를 얻었습니다 보호구 나 마법 한번 써보고 싶은데 쥐를 죽였군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났어 너 쥐한테 물린 거야? 잘했다 쥐니 밖으로 나가 무기 가판을 지나서 사바사바노빅이 보일 거야 감염되기 전에 치료해줄 거야 감염이 있고 감염되도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때리고 아 이거 두 명까지 그냥 이기겠는데? 겸치도 받겠죠? 레벨업이 됩니다 최대 HP 5 올랐고요 마법은 언제 알려주지? 새로운 능력이 해방됐다 24골드 어 이거 레벨업 무기로 최대 1회 데미지를 최대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어느 쪽이지? 이게 분노 활력 최대 HP 속임수 1% 확률로 적의 공격을 회피한다 이거는 뭐야? 이건 아직 안되네 이거는 내가 좀 진행을 해야지 생기는 건가? 그럼 이거 일단 찍자 와 4개나 찍을 수 있어 크리티컬 확률 깨뜨룸 무기가 추가 데미지를 준다 무딘 무기로 데미지를 준다 무딘 무기였죠? 타격계통이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킬 스트라이크 고! 아! 아슬아슬하다 비스트 제압 병치 받았고요 레벨업도 했죠 이제 가면 되는 건가? 뭔가 그거 같아 디아블로 바바리안 같지 않나요? 스킬 찍는 게 치료하는데 빌어먹기 오래 걸리는 건 군인이 되는 게 장난인 것 같나 이제 훈련 좀 받아야겠어 도실 5바퀴 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그가 이곳에 와서 안된다 모든 신상한 것들을 지켜야 해 안돼 그이 군대는 도대체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와 나는 위치마스터다 나는 너희의 나약한 마음을 미안 메시지 이분 괜찮으신 건가요? 아까 야수 잡으라고 했던 사람은 더 깊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너희가 가진 강한 전사를 내보내라 만약 너희 전사가 날 이긴다면 내 군대는 회군에 이 도시를 떠날 것이다 아무리 오지 않는다 도시는 불탈 거야 너희 전사가 져도 도시는 불탈 거야 이거 살아남아라 캡틴 악마르 당신 당신이 나가야돼 저는 나이도 많고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아파요 날 내보낸대 나도 동의하네 빨리 가 이건 명령이야 저요? 그냥 뭐 지라고 만든 이벤트 같죠? 세게 때리고 지자 질거면 아 이게 주먹을 치는 게 아니라 한쪽 보조무휘가 비어있어서 이렇게 때린 거구나 데미지가 안들어오네 어떻게 된거죠? 이렇게 싸워도 내가 질거 같은데 저렇게 안들어와도? 마법사인데 지팡이를 던져서 죽여 전부 죽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갈증 마셔야 해 알겠네 마시겠네 어떻게 잘 만들었다 무료 게임이거든요 반드시 마셔라 우물로부터 여전히 목이 마르다 전혀 도움이 안돼 마셔야 돼 갈증이 심해지고 있어 집중할 수 없어 모두를 죽었는데 이게 무슨 향이지 환상적이야 저 시체에서 나는 향이야 물을 마시고 흡혈계를 해제했습니다 갑자기? 이거 스킬을 어디서 보더라 지금 볼 필요 없으니까 일단 갑시다 여기 상인 아저씨 죽었구요 늙은 마을 주민 마을이 사라졌어요 길을 따라가면 2반이 이를 거예요 그렇군요 오리젠스 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창백해 괜찮은 거야? 난 괜찮아 나 2반 혹시 지나쳐 온 건가요? 제2소련관 아철에게 가서 말해봐 난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저쪽 건물에 있어 그를 찾을 수가 있어 아 의외로 가깝네 몽상하는 여자 공경에 처한 사람 피식 뭐야 블랙스미스 장비 장비 많은데 동기로 해야지 양손 동기도 있는 건가? 어 겁나 비싸 근데 뒤로 갈수록 도끼 해머가 별로 없어 삐뚤어진 클럽 나 이거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거는 저렇게 멀리 있을까 금액이 니 ecosystem 어딨구나 박잎대기를 해제했대 이게 뭐 뭡십니까 능력 턴동안 39 데미지를 입히는 박쥐떼를 소환한다 오 오 텐트 탈영병장 뭐 누구 죽을 준비나 해라 악당 아니야? 오 뭐야 탈영병장 넘나 세고 어떡하죠? 자신이 없는데 이거 좀 아껴놨다가 박쥐떼를 좀 소환해보죠 망치 불안한데 깡치 기절 기절했다 개사기 박취대 소환! 어 방금 자세 뭐야 오 좋아좋아 이거 4톤 동안 지속이네 오 되게 좋다 이거 또 하면은 중점 되나? 안되겠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평타 아닙니까? 이거나 먹어 질 것 같지 않아 강하다 나 데미지는 우리가 압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흡혈을 한번 써서 회복을 해줘야겠죠? 제대로 싸울라면은? 기절했고 어 기절이 너무 잘 터진다 3%인데 흡혈 한번 갑시다 가라! 쭉! 활 회복 어? 어이 뭔가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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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이 진 것 같애 역시 아이템 없냐? 회복템 없냐? 졌잖아 휘펄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네 아 오리젠스 서브캐스트를 깨러 왔습니다 서쪽불 불이 꺼져있다 밝힌다 와 불만 밝혀도 경험치죠 뭐야 아 뭐야 길에 있었네 저기 때려줍니다 승리 우리 브로콜리맨 지지 않지 겸시 미묘하게 적게 주는 것 같은데 앉아있는 레이디 200원 있는데 저기 방패라도 주실? 방패가 낫겠어요? 그쵸? 한성곰은 체력이 올라가니까 끼고 있는건데 방패가 낫겠습니다 방패로 하겠습니다 야간 방패이긴 한데 17% 확률로 막아준다는데 지팡이 같은건 없나? 지팡이 같은거 있으면 쓰고싶은데 지팡이가 있다면 집중력을 올려주겠죠 더 많이 데미지가 떨어지는 대신 완전 마법사잖아 잘 만들었다 틀이 잡혀있네 잘 위에도 상점이 있어 상점 들이대 트시사나 포션을 찾고 있어 그래 아아 크리처의 유혹은 뭐야? 적가 마주칠 확률 증가 와 이런것도 있어 근데 이걸로 레벨업할래 어 18분 동안 적가 마주칠 확률 증가 통 궁금하다 광고 한번 봐야겠다 트흫 저 광고를 봤는데 뭐 받은건가요? 저기 저 통 받았어요? 받은거 같지 않은데? 광고 봤는데 안줘 아 아 나가서 복수나 하자 들이대 뭐 누구 다시 나다 자아 박쥐대가 났겠죠? 때리고 방패 아 아니야 킥만 해 때리고 기절이 들어간다면 킥만 해 그렇지 박쥐를 일단 소환을 하고 기절이 뜨길 기또하죠 막아줘 일반 평타가 안 돼 배쉬 따로 있고 스트라이크 따로 있고 그러면은 날카로운걸 하자 좋아 막았어 이렇게 막아주면 모르죠 17% 결코 작은 확률이 아닙니다 때려 와 데미지 강의 20이야 킥만 해 킹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흡편해도 의미 없을거 같은데 백스텝을 쏴봐 하나 아 한번밖에 못 때렸어 보호구 감속 콤보 턴이다 백스텝 믿는다 한번 두번 그렇지 세번 네번 개사기 병장님 너무 약하죠? 너무 강해져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게임은 뱀파이어의 가을 오리진스 라는 게임이었구요 정확히 이제 장르가 턴제 롤플레잉이라고 돼있네요 백만 다운로드가 된 게임이고 2년 전에 나온 게임입니다 나온지 조금 됐으니까 많이 그만큼 업데이트가 되고 보완이 되어있겠죠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뭐 무료로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게임 도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게 광고가 나오는건데 광고는 따로 안나오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게임 내부에서 보상을 받아가는 형식인거죠 물약이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얻을 수가 있구요 뭐 이런것도 이제 무료로 이렇게 마을에서 대기만 하면 되는거죠 마을 밖으로 나가면 이제 해적이 안되고 이런식의 뭐 스킬도 다양하고 뭐 능력도 있고 이런식의 게임입니다 그럼 저는 더 다음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도움별이로 공폐한 에이 또 찬양 아닙니다 통